안녕하세요. 오늘은 빅스탠던 32카운트 투어 이지인템에 비해 2레벨에 태그한 건 브릿지가 있는 작품이에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 크로스, 히치, 크로스, 아웃, 아웃 치게 반대방향으로 히트, 롤, 투게더, 팡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몬트웨이 턴, 왼발 사이드 포인트, 왼쪽 4분의 1 턴,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, 오른쪽 4분의 1 턴,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, 왼쪽 2분의 1 턴 하면서 세일러 크로스 비하인드 사이드, 크로스, 상득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 사선으로 히트, 비하인드 사이드, 브런트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세일 턴,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, 크로스 팡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, 왼쪽 4분의 1 턴, 12시 방향까지 패밀드 인식 나눠서 힙 롤 2번 패드 편하시면 되요 오른발, 포드 스테이, 오른쪽 4분의 1 턴, 왼발 사이드, 오른쪽 8분의 1 턴, 사이드,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는 두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16카운트 있다가 템스텝, 왼쪽으로 위브 스텝,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드라인드, 사이드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, 홀드 오른손 어깨 높이에서 16카운트 손가락으로 벨 누르듯이 하시면 되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오른쪽 4분의 1 턴, 오른발,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, 왼발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, 홀드 마찬가지 16카운트 손가락으로 벨 누르듯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브린지는 다섯번째 월 24카운트 섹션 3 후에 섹션 3만 두번 더 하시면 되요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세번째, 네번째 월 하시고 다섯번째 월 60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땡큐 파헤치